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일원으로서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절차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비교적 좀 손쉽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법률적인 제한도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업종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흥과 관련된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이런 정도 업종들만 적용이 제외된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체제임금 기준에서 110% 이상 급여가 지급되는 정규직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좀 조심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표현은 체제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체제임금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 110% 이상 올라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제임금법상의 딱딱한 엄격한 의미에서의 체제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상여금이나 식대교통비와 같이 고정화되어 있는 성질의 수당들이 다 포함된 개념으로 110% 이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체제임금법상의 체제임금 수준보다는 좀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물론 변동적 성격의 급여, 예를 들어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 또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나 임금들은 그런 조건 충족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만 뺀 상태이기 때문에 체제임금법상 체제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고점을 하나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고용창출지원금이나 또 고용안정지원금이나 마찬가지로 일정한 정도 지원을 제외시켜 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로자들 중에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원이 제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안정지원금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사업주와 한통수교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촌, 이인의 친인척을 다 포함합니다. 친인척, 친인척 얘기하는 겁니다만 법률상으로는 혈족과 인척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친사촌과 외사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후에 상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은 그것이 정규직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역시 적용이 배우된다는 것인 거고요. 또 정규직이 전환되고 나서 정년까지, 법률로 정년은 60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60세까지 2년도 안 남았더라. 그건 정규직 전환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제외시킵니다. 다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특히 중국의 동포분들 같은 경우는 체류 자격이나 영주권이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또 결혼 이민자들도 많이 늘어났죠. 이런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 분들은 이미 우리 한국인의 공동체 속에 편입이 됐다고 보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승인 후에 지급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비교적 용이한 게 신청이 될 수 있으면서도 실제 승인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이건 법정서식 그냥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계약서가 좀 변환됐다고 할 전환을 전제로 한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전환 이전 1년간의 급여대장이나 실제로 급여를 입금한 입금증까지도 관련 서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청, 정규직 전환 후 이후에 신청월 이후부터의 급여대장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입금한 입금증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면당까지도 하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 관련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접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온라인 접수 많이 상시화 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손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였습니다.